대형 운송 차량이 교통사고의 주범이다. 맞습니다. 바로 도로 위에 흉기라고 불리는 판 스프링 때문인데요.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좀 보시겠습니다. 안전하게 고정되지 않은 화물은 종종 이렇게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. 도로 위에 떨어진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들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요. 또 작은 낙하물 하나로 인해 달리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에 쳐박히기도 합니다. 너무 위험하죠. 정말 위험한데 다음 영상도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요.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. 커다란 새막대기가 날아와 안유리에 부딪힙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. 조수석이 정말 심하게 부서졌는데요. 새막대기의 정체는요. 다름 아닌 판 스프링. 화물차 짐칸에서 떨어진 뒤 다른 차량이 이를 밟아서 튕겨져 승용차를 덮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판 스프링 저거 쇳덩어리거든요. 차 바닥으로 튕겼다면 차에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차 이상 없어요? 어때요? 운전 중에 순간적으로 밟은 것이기 때문에요. 운전자는 자신이 밟고 지나친 것이 판 스프링인 줄 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. 이게 지난 18일 포항의 한 운전자가 도로에서 떨어져 있던 화물차 판 스프링을 밟아서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 사고를 말씀드리는 건데요. 운전자는 나뭇조각인 줄 알고 그냥 밟고 지나쳤는데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세우라는 거예요. 차를. 딱 세워서 보니까는 이 하단에 자동차 하단에 연료통이 심하게 파손이 돼서 여기서 기름이 줄줄 새고 있던 겁니다. 그리고 또 몇 분 후에는요. 다른 차량이 판 스프링을 밟아서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도 그 자리에서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. 지난 2018년에는 운전 중에 날아든 판 스프링 때문에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기도 했었는데요. 이런 사고 났을 때 처벌은 어떻게 돼요? 판 스프링 사고는 처벌이 쉽지가 않습니다. 말씀하신 2018년 날아든 판 스프링으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는요. 사고 75일 만에 가까스로 가해 운전자를 특정을 했는데 바로 반대 차로에서 달리던 관광버스였습니다. 그러니까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 스프링을 관광버스가 밟았고 그게 튕겨나가서 사망사고가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이 관광버스가 주행 중에 떨어진 판 스프링을 볼 수도 어렵고 보기도 힘들고 또 봐도 피하면 사고가 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의 광장이 왈가월부가 많았는데 대법원 판례에도 보듯이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건 없다면서 사실상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이다. 이런 견해가 있기도 했습니다. 사고 원인이 판 스프링은 어느 화물차에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고 또 그걸 밟은 차를 처벌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피해자는 또 있고 판 스프링이 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? 이게 판 스프링이라는 거예요. 쇠막대기를 여러 겹으로 겹쳐서 아치형으로 만든 스프링 형태예요. 그런데 이게 튜닝을 받으려면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. 한 부분 이상을 용접해서 낙하 위험이 없을 때 이 승인을 내려주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화물차주는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튜닝을 하고요. 그 이유는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이걸 뺐다 꼈다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튜닝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런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 맞습니다. 화물차 튜닝을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. 자동차 관리법 81조에 따르면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원상 복구 명령도 내려집니다.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화물차주는 불법 개조를 해서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요. 이것이 지금처럼 계속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